강북 쪽, 시티 쪽으로 이제 왔구요. 근데 호주에도 중국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저희 보면 호텔 그리고 길거리에도 중국어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진짜 진짜 많은 곳들들도 많아요. 쟤는 이런 곳도 있는 곳입니다. 쟤는 바다에 있는 곳은 한 곳이 있었어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후 시간이다 보니 그래도 거리에 사람들이 꽤 있네요. 제가 생각해보면 브리즈본에서 사우스 뱅크 쪽은 주거 쪽이 좋구요. 이쪽은 약간 쇼핑 그리고 약간 유흥 술집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거 같아요. 저는 JB 하이마트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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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